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만들어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일주일간 전국 초콜릿류와 사탕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스스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가장 많았고 벽면에 곰팡이와 거미줄을 청소하지 않는 등 작업장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곳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초콜릿과 사탕 등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